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 중에서 외국인이 지난주 의미있게 사들인 주식 마지막 기업은요.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장사들의 실적 상태를 다룬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장사 실적이 악화됐다. 반도체 불황 여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코스피 시장 상장 법인 매출액이 소폭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감소를 했다. 순이익은 30% 감소를 했다.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17개 업종 중에서 14개 업종이 보시다시피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크로 환경도 상당히 불확실한데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특히나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사들의 실적도 부진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실망 실적을 발표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주가 폭락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매크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정말 살 얼음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깜짝 실적을 기록한 기업 정말 군계 1학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진한 실적 속에서도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사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각 시장별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들였습니다. 근데 다른 주식이 아니라 거의 삼성전자만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위가 자동차입니다. 사실 자동차 시가총의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위가 자동차다. 사실 자동차라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 이 두 기업밖에 없거든요. 다른 부품주들 같은 경우엔 등치가 너무 작습니다. 그 다음이 제약과 바이오, 인터넷, 건설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겠죠. 자동차와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 있으니까 건설 같은 경우가 사실 코스피에서 덩치가 작은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5위 정도 순위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금리 피크아웃 기대감이 일면서 다소 금리에 취약한 건설주 쪽으로 매수세가 일정 유입됐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 외에 우선주도 적극적으로 샀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연자 보통주만 산 게 아니라 삼성연자 우선주도 샀고 현대차 보통주만 산 게 아니라 현대차 우선주도 다소 좀 담았습니다. 사실 한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기준으로 5%를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취약한 배당주들 역시 제대로 힘을 못 썼습니다. 원래는 이 연말에 찬바람 불면 불수록 배당주가 좀 오르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매끄러 환경 때문에 다소 좀 눌려 있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좀 안정상 되고 있죠. 그래서 뒤늦게 좀 이 배당주 쪽으로 매수세가 일정된 것이 아니냐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고요. 호스닥싱에서 살펴보면은 반도체 많이 샀고요. 제약가 바이오 2차전지 순으로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기존의 이 반도체 소부장을 주름 잡았던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그런 기업이 아니라 약간 좀 소외되어 있었던 주식을 샀습니다. 두산테스나, 파두, 리노홍업, 동진세미캠, 워니아이피엘 전공정이라든지 모바일 소재 쪽 이쪽이라서 다소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업황이 계산되다 보니까 소외주 쪽에서도 좀 투자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닌가 다음 차례는 이런 기업들? 이라는 차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엔 제약가 바이오, 여기에서는 셀트리온 헨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휴젤과 같은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 중에서 외국인이 지난주 의미있게 사들인 주식 4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기아입니다. 앞서서 코스피에서 반도체 자음으로 자동차를 많이 샀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아다. 외국인이 지난주 1,273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다음, 즉 코스피 2위에 해당되는 외국인 순매수 규모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은 3분기 영업이기 2조 8,65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2%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기아와 같은 이런 덩치 큰 주식이 이렇게 이익이 급증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 품질 관리 비용으로 일회성 비용 1조 5천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다. 근데 이걸 제외를 하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2% 정도 상해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간 올해 2023년 영업이 컨센서스가 2.8%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은 멀티풀에 도움을 주는 북미 판매, 그 다음에 유럽 판매가 각각 15%와 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밸류를 더해줄 수 있는 친환경 찬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를 했어요. 앞서 북미 쪽 증가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판가가 좀 높습니다. 그 이유가 RV, 일반적으로 SUV라고 하죠. 이 비중이 66.5%에서 68.7%로 상승을 했어요. 사실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대차나 기아에 프리미엄급 세란 이런 건 잘 안 팔립니다. 엔트리급이 잘 팔려요. 근데 이 SUV 쪽으로 넘어가면은 소렌토라든지 그리고 텔루라이드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중형급 내지는 중대형급 SUV는 좀 팔리는 편입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엔트리급 세단보다는 판가가 높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머징 국가 판매 차질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언급을 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우려가 있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은 재고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서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기아의 현재 PR이 과거 실적 기준으로 3배밖에 안 되거든요. 3점 몇 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약간 좀 행보 상태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미국의 CPI 데이터를 보면은 신차 가격이랑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미국 경제가 차츰 차츰 둔화되면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싼 내구제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뭐 할부 금융, 금융 상당히 높죠. 자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포드 취임 주가가 다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런 영향을 현대차와 기아도 다소 좀 받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주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7%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셀테리온입니다. 셀테리온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770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3위에 해당이 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6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을 했는데 컨센서스를 18% 정도 상향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절과 비교를 해서 그리고 한 달 절과 비교를 해서 올해 영업이 컨센서스가 6.4% 정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바양 CMO 매출이 60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고수익 제품인 램시마 SC 매출도 870억 원. 휴미라 시밀러인 유플라이마 매출이 1300억 원 발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품군이 전년 동기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일러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신약을 최대한 성능이 좋게 가격이 싸게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 제품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제품, 새로운 바일러 시밀러를 계속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매출액이 현재 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셀트리온 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셀트리온 3사 합병이죠. 이게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상 합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합병 법인의 가이던스가 2014년 매출 3조 5천억 에비타 1조 6천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5조 4천억원 에비타 3조원 2030년에는 매출 12조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합병 법인의 매출액을 계산해본다라고 한다면 3조 2천억에서 3조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선 2, 3천억 정도 매출액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여기에서 매출액이 잘 성장해줄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최근에 램시마의 피아주사 제형인 진펜트라 이게 미국 FDE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셀트리온이 야심차게 출시한 바이오 신약 엄밀히 말하면 개량 신약인 그런 개념이겠죠. 선보인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3조 매출액을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허가 2040년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영업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고자산 이슈도 있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생산법인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매 법인이었잖아요. 즉 셀트리온의 판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자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병이 된다고 한다면 재고자산 단에서 소진되는 이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합병을 통해서 발생하는 무연자산 이런 것도 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한 1년간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합병 후에 셀트리온 그룹이 제시하는 이런 청사진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지분을 많이 늘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했는데 과연 이러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205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구이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8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는 3% 상위를 했고요. 최근 한 달간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0.5%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캐시카우 사업이 서치 플랫폼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 매출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시킨 광고 매출인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죠.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광고가 바로 이 경기의 직격탄입니다. 따라서 이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0.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14.3% 성장을 했고 포시마크 제외 시에도 8.2% 성장을 했어요. 이거는 한국 전체 커머스 시장 성장률을 상위하는 수준이고요. 핀테크 결제액 같은 경우에 22% 콘텐츠 매출액은 39.5%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이긴 한데 계속해서 적자 축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신성장 동력, 클라우드 B2B 부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비용은 통제를 잘해가지고 1.5%만 증가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AI B2B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하이프클로바 X를 최근에 출시를 했죠. 근데 이게 단순히 B2C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과금, 돈을 버는 그런 플랜 같은 경우에는 API를 통해서 발생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하이프클로바 X API를 통해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서비스의 AI를 하이클로바 X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구독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2023년 6월 기준으로 한 700여개 기업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잘 성장하는 지식기업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기업은요.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한국단자입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117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18위에 해당이 되고요. 3분기 영업이 같은 경우에는 328억 원으로 106%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 컨센서스를 무려 83%나 옮더라고요. 최근 한 달간 올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8%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단자는 자동차용 커넥터 제조업체입니다. 커넥터가 쉽게 말하면 이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즉 전자제품에는 이 커넥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용 커넥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단자와 타이코 AMP가 현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용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제품이 정말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단순하긴 한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약간 뻥나가지고 먹통이 되면 그냥 뭐 껐다 킨다든지 수리를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급발진 이슈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대부분 전자계통의 오류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안정성 즉 불량률이 0%에 가까워야 됩니다. 따라서 망성자 업체들도 매우 보수적으로 협력사를 선정을 하고 한 번 선정을 하면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단자가 자동차용 커넥터 시장에서는 상당히 과정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경쟁사가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커넥터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유주행 확산으로 자동차용 커넥터 수요가 대당 탑재된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커넥터 채용량이 2배에서 3배 정도는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5년간 해외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16.8% 2017년에는 해외 매출이 1954억이었는데 2022년에는 무려 4241억 원으로 성장을 했어요. 생산 능력 확장도 지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북미, 유럽 지역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행보를 이루다가 보시다시피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가를 올린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단기간에 너무나 가파르게 오른 나머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R이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되고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장기간 좀 소외가 되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자동차용 커넥터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부분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 군계 일학과 같은 깜짝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그중에서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알아봤는데 시장이 좀 불확실할수록 이렇게 실적이 좋은 주식들 이쪽으로 이목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감사합니다.